여러분! 드디어 시작되었어요! 에픽세븐 사전예약!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?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에픽세븐 홍보를 위해 사전예약 광고를 찍어보겠습니다! 딥러닝을 통해 알아낸 연령별 게이머들에게 맞는 메시지로 말이죠! 먼저 10대! 어흑... 행님들! 에픽세븐 사전예약 시작하는 부분인 거 아시는가? 캐릭터 완전 커요! 스킬 존맛탱! 완전 오지고 찌리고 래리꾼! 에픽세븐 하면 오지는 연출 툭 튀어나오는 거 인정하시죠? 바블로프 인정합니다! 이걸 해야 할 반박불가! 사전예약 안 하면 후회할 시간은 후회하는 각이고요! 다음 20대! 에픽세븐 사전예약하는 소식 들었어?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인생 게임 찾았잖아! 나도 다른 사람이 추천해서 해봤는데 캐릭터들 진심 리얼 좋네! 골뱅이 태그당한 사람 무조건 사전예약하기! 다음 30대! 저는 모바일 게임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라 하는데 울 신랑님이 웬일로 이거 한번 해보자고 해서 캐릭터가 너무 예뻐서 해봤네요! 게임은 생각보다 재미있어 보였네요! 근데 아이가 플레이할 만한 조그만한 미니게임 하나 없는 듯 이런 엄마를 위한 서비스들은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을 듯 하네요! 마지막으로 50대! 이 게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캐릭터들이 허벌나게 많이 있어 불었고 신기반기 한 것은 애니메이션이 스킬을 쓸 때마다 나와 아주 요즘 게임들이랑 아주아주 다른 것이란 게 이런 요망한 게임은 오래간만이라는 것이다! 에픽세븐 사전예약 시 전원 포장 100% 증정 매력적인 캐릭터와 스킬 컷신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하는 듯한 느낌의 초화려한 스킬들 지금 즉시 예약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! 제발 다시 만나요! 꼭 와야해!